네 그럼 다음으로 모셔볼 스타는요 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핫팩 보이스 핫샷이 퇴근 중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모 리즈 갱신 중인 핫샷 여러분 그 중에서도 앞머리를 올리며 남심 포스를 대 뿜뿜한 윤산씨가 비주얼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일명 깐사네 미모의 1위 9를 불러달라 오빠라고 부르게 해달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퇴귀라우드에서는 윤산씨에게 모두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스 안녕하세요 저희 또 만났네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터타임 네 그럼 니가 미워 포인트 안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니가 미워 하나 둘 셋 음 이거 이제 알잖아요 저희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예스 김치 찢는 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약간 귀여운 니가 미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여운 니가 미워 니가 미워 난 니가 미워 좋아요 좋아요 아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질문 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그 윤산씨 요즘 팬분들이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데 네 오늘 혹시 공식적으로 더쇼에서 이렇게 오빠라고 허용이 됐는데 오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뭔가 허용해달라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윤산씨가 직접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해 이렇게 한다고 말씀 한번 해달래요 네 어영합니다 간단하네요 아니구요 네 좋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많이 헤맸는데 너무 간단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럼 바로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문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전화번호부에 뭐라고 저장해뒀어요? 라고 네 JBJ 사랑해님 저희들은 다 뭐라고 저장돼있나요? 네 사랑이 듬뿍 담겨서 티모님 뭐 준영님 사님 태연님 님까지 불러요 네 아주 간단하게 저희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티모 형 사랑하는 호정이 사랑하는 산이 사랑하는 우리 리더 이렇게 저장돼 있죠 호정이랑은 좀 다르네요 환구는 어떻게 되어있나요? 저도 우리 천재 작곡가 최준형님 그리고 우리 댄스 장인 우리 노태현님 그리고 매력 터지는 우리 천재 티모 형 그리고 세상 제일 귀여운 호정이 라고 저장돼있습니다 네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뒤에 하트가 빼먹었어요 제가 하트를 빼먹어가지고 님 이렇게 뒤에 하트가 꼭 있는걸로 애정이 가득 담긴 하트를 제가 빼먹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시들 서로가 말하는 매력 포인트는 샤킹들 많이 애정해 하트 네 음 없나요? 매력 포인트 네 요즘 산이가 또 애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산이가 이제 귀여운 미가 좀 장착되지 않았나 한번 짧게 보여주시겠어요? 네 네 네 하나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귀여워 오 혹시 다른 분 더 내가 귀엽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? 네 또 저희 태현이 형이 또 아 정말 무대에서 정말 끼를 끼를 너무 앗 따가워 동정기 하아 애교예요? 네 애교 하아 귀여워요 평소 하시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흠 태현이 퇴근해야 할 거야 오 와 아 아 혹시 혹시 오늘 무대에서 하트를 보여준 호정씨 네 혹시 개발하고 있는 하트가 따로 있으신지 개발하고 있는 하트요? 어 개발하고 있는 하트 정말 어렵네요 이거 어 개발하고 있는 하트 혹시 티모 형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? 저한테 네 요즘에 그 깨물기 하트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기만 하면 되는 네 반응이 안 좋네요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? 여기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 모양이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잡기만 하면 아 오 괜찮다 오 안 보이시죠? 뒤에 팬분들 이렇게 뒤에 뒤쪽에 보고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? 이거 이거 맞나? 네 그러면 이제 태현이 형도 빠질 수 없죠 태현이 형 하트도 한 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혼자 옆에서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? 네 그러면 저희 리더 하트 한 번 보겠습니다 와우 이쪽으로 하면 될까요? 네네네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들 하트 하트 한 번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트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한 번 날려주고 퇴근해주세요 와우 하트 네 그럼 하트샷 여러분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세요 되게 유쾌한 그룹입니다 That's right 그룹